자, 문제드립니다. 쉬워요. 쉬워요? 쉬운 문제예요. 오케이, 얼마나 쉬워요? 엄청나게 쉬워요. 오케이, 내가 힌트 줄게, 제시아. 오케이. 아, 싫어. trust me, trust me. 인터넷상에서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보완된 세계적인 인터넷망을 뜻하는 WWW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와우, 이거 나도 몰라. 오케이, 오케이. 정답. 월드와이드 워싱턴, 월드와이드 워싱턴, 월드와이드 워싱턴. 워싱턴이구만 볼래요? 진짜 아니다. 야, 구원의 치매가 아니야? 빨리, 빨리, 빨리. 월드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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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드? 웹사이드? 월드와이드 웹사이드. 월드와이드 웹사이드. 아니, 웹사이드. 웹사이드 웹사이드. 월드와이드 웹! 기회 빡! 뭐했지? 심박기회! 아니 웃기면 되지! 무슨 상관없는지! 실비 코프가 지금 코프야! 심박기획 이래도 돼? 왜? 느낌이... 너무 지 살깍가고키 같은 퀴즈프로를 내고 있어서 우리끼리 앉아서 우리 살깍가고 먹는다고 해서 아니 남의 살도 아니고 우리끼리 앉아서 우리 살깍가고 먹겠다는데 왜? 그냥 이러면 되겠다 그래요 지비유! 지비유 지금 워츠 더 스코어? 4&1 오! Not bad! 언제 할 수 있어? 4&1 4! What do you mean? 4? 왜? 야 담당하게 설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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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졌다! 나 졌어! 4대1! 왜 4점인지 4 문제 맞췄어! 5! 나는! 나는 늘려야지만 여러분! 여러분 너무 사랑해! 우리 기획사 소속 식구들! 너무 사랑합니다! 네! 과연 문제 드립니다! 바로 맞춰야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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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